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뉴욕초대 한국문화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창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출애급기 16장 3절과 4절 가지고 같이 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지난주에 같이 가져오셨죠?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첫 번째는 창세기고 창세기 다음에 출애급기예요 출애급기 1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준비됐으면 한국말로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급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children of Israel said unto them Would God we have died by the hand of the law in the land of Egypt when it set by the flesh part and when we did it bread to the fool for ye have brought force into this wilderness to kill this wild assembly with hunger Then said the law unto Moses Behold, I will rain bread from heaven for you and the people shall go out and gather a certain weight every day that I may prove them whether they will walk in my law or no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은 아시지요? 바다를 건너서 광약길을 왔어요 광약길을 왔는데 사람이 광야를 막 걷다 오면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땅은 땅인데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짐승들도 많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고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광약길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배고플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7대 출애국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만나라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메추라이라는 동물 새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메추라기 아세요? 알도 났지만 고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왜 고기는 안 주냐고 모세한테 막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를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또 이렇게 앉아서 뭔가 이렇게 자꾸 바구니 같은 곳에서 담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만나예요 원래 만나는 색깔이 하얀데 여러분들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잘 보이죠? 여기 있는 게 다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틀 먹을 거 3일 먹을 거 이렇게 미리 막 거두지 말고 오늘 하루만 먹을 양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을 거야 하고서 막 갖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만나가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만 먹으라고 오늘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욕심 부리는 바람에 그 음식들은 못 먹게 돼서 다 버리게 됐어요 막 아침에 아침을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밖에 나오니까 막 만나가 막 이렇게 땅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고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 뒷장에 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여서 만나를 계속 이렇게 죽고 있어요 오늘 먹을 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떡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일까지는 아니고 오늘 하루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하라고 주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광줄에다가 담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먹지도 못하고 굶어죽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 모세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건 누구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셨는데 모세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직접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데리고 오셨나요?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도 많고 고기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이렇게 많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 든 나물량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컴플레인을 또 뭐 했어요? 이제 만나를 먹게 되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데 고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광양 같은 길에는 물도 많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하니까 식물이 없고 동물도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구해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을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또 컴플레인을 또 했어요 왜 우리는 이곳에 데리고 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고 거기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비록 종으로 있을지라도 먹을 것은 마음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다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글쎄 메추라기라는 그 동물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 치고 이렇게 있는 곳에 막 내려앉는 거예요 보통 새들은 앉으면 또 날아가는데 이 새들은 땅에 떨어지면 잡혀서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앉아 이렇게 서 있는데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와요 어휴 너무 이쁘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메추라기를 잡으면 고기잖아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싫어지죠? 매일매일 고기를 먹어봐요 싫어질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많을 때는 많아서 걱정 적을 때는 적어서 걱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있어야 돼요 뒷장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막 날아오죠 이렇게 확 날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막 앉고 또 만나는 또 바닥에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요 누가 주셔요?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시죠? 근데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옆에서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죠 얼굴 표정 보세요 얼마나 기뻐해요 여기 꼬마도 있네요 막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같이 먹는 그 음식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굶지 않고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보면서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이렇게 지켜보고 보고 잘 먹나 투정하나 하는 걸 잘 보지요 여러분들 잘 안 먹으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빠 마음이 속상해요 엄마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 나는 별로야 나는 먹기 싫어 나는 다른 거 먹을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준비해 준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에게 큰 은혜 주셔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지금만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마음껏 받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 또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는 사람 또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사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욕심대로 하는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는 오늘 하루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많이 남긴다고 해서 내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꼭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먹을 것은 오늘 하루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손 모아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귀한 음식 주시고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투정하지 아니하고 컴플레인 하지 아니하고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